자유니당 그의 내장을 직접 가져올게요 팽이버섯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아 ASMR입니다 오늘은 직접 누룽지를 만들어봤어요 어 저번에 누룽지를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되게 소리가 괜찮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오늘 ASMR로 찍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설탕 설탕 뿌려서 먹어볼게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편하게 먹을게요 마지막으로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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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가 쫄깃하고 파김치 마요네즈가 너무 좋아요 파김치를 조금씩 다 먹어도 맛있어요 파김치 쥬쥬쥬 쥬쥬쥬쥬쥬쥬 첫 번째 입에는 쥬쥬쥬쥬쥬쥬.. 한번 후에 집에서 입을 때 계절이 납니다 단무지는 가지만 넣으면 안 좋지 않아도 안 매끈적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럴 땅에 다르기 진짜 못 먹었이요 다시 한 번 먹어도 맛있었어요 나도 한 번 먹어도 맛있었어요 아이애고 또 두 번째는 더 맛있게 먹을게요 하나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제 한번에 한번 써먹어보는중 이렇게 간장에 하늘이 더 맛있지만 두 가지를 먹으러 간식이 되는데 한 번 먹으러 가다 면을 맞춰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한 번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한 번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몇 가지를 먹으러 가고 싶어요 한 번 먹으러 가고 싶어요 꼭 먹으러 가고 싶어요 나한테는 두 가지를 먹으러 가고 싶어요 맛있게 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덜어낸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아삭바삭 덜어낸 맛은 진짜 맛있네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여러분, 저는 닉네시아에서 이 닉네시아에서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닉네시아에서 먹으면 좋겠어요 이 닉네시아에서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미니놈과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은, 그리고 치킨은, 그리고 치킨을 그릇에 넣어서 먹으면 안 될거 같아요 , 나의 모든 것들은, 마요네즈는, 치킨을 먹어야 해요 치킨은, 치킨을 먹고, 치킨을 먹어야 해요 치킨은, 치킨을 먹으면, 치킨이 먹었다는 것 같아요 오이 양념은 어묵에 매운 소스에요 초록색 приход이 씹는 거AK 목에 아프리카 evidence 부탁드립니다 한번 한 입 당면은 탁탁드립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오늘의 도구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 먹으려면 계란말이 케이크가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더وا인은 맛있고 너무 맛있어서 저렴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저렴한 맛은 근데 뭐지.. 양념이 진짜 비쥬얼해요 손으로 먹기 쉽게 고소해요 오직 한입에 먹으면 더 고소해요 고소해요 오직 한입에 먹어야죠 고소해서 먹으면 더 고소해요 mapa가 더 잘 어울려서 고춧가루 스팸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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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맛있어서 치즈 inco 치즈 치즈 대단한 사이버섯 이 인도네시아 지수 치즈 까먹는 고춧가루 찬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오징어 딸기 아삭한거 아삭한거 그 다음에 내 몸이 가득 살아요 그는 이곳에 다 먹어야지만 이곳은 이곳을 내는 곳이 이러면서 이곳은 멸치는 한 입에 맵다 이곳이 훨씬 더 큰 단맛이 있었어요 이곳은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이곳은 이곳에 약한 물을 안 넣었어요 이곳은 이렇게 매일 날아가서 뭐가 많아졌어요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탕후라이 너무 잘 어울린다 맥주가 너무 잘 어울린다 치킨은 정말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더 잘 어울린다 치킨은 정말 잘 어울린다 치킨은 진짜 잘 어울린다 상큼한 고춧가루 전복은 불닭낭이 되어있어요 많이 먹으면 더 마시멜로우 이 먹방은 제가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러 가요 밀떡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보니까 바삭하러 가득한 게 좋고 아삭한 게 좀 더 맛있었어요 그치에 고소한 맛이나 맛은 오징어 근데 너무 좋아요 엄청 깜짝 놀라요 잘 먹으면 음질이 좀 더 좋고 저는 이게 압박스로 이국노래가 정말 좋아요 지저분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독특한 라면을 먹긴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먹으면 더 맛있겠다 아마도 먹는 게 더 낫붙지 않습니다 저는 다 먹어야겠어요 저는 정말 먹으니까 더 먹으면 더 먹겠어요 바삭바삭 고춧가루 조금 차가워요 조금 더 잘 먹어요 그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맛있을때 점점 더 맛있었어요 저녁 그냥 처음 먹어볼까요? 가만히 더 맛있으면 좋겠어요 케첩 저의 치킨은 나의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이 너무 잘 어울려요 치킨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킨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짠 하필 많이 먹고싶어요 라면 너무 맛있었어요 단무지 내 몸 저는 안좋아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서 이 라면이 오늘 시경에 어깨는 안쪽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이 시경에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시경에 한 입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서 이 시경에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달콤한 맛 쫄깃쫄깃 달콤한 맛 담당 참깃 다진마늘 참깃 참깃 근데 너무 잘 안주셨는데 참깃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누룽지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완전 맛있어요 누룽지 끓여먹어도 맛있고 저 누룽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모두 잘자고 좋은 꿈꾸고 좋은 하루 되세요 먹기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 너무 맛있고 참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먹기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먹기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엄청 맛있어서 먹기에는 이 세상에 먹기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생각보다 더 먹기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다리많이 들고 오고 너무 맛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예요 코코넛이 잘 어울려요 코코넛이 잘 어울려요 코코넛이 잘 어울려요 코코넛이 잘 어울린다 패티에 잘 어울릴 수 있음 이번엔 고추냉이 처음 먹어보니 다음엔 고추냉이 먹은 게 좋아요 고추냉이 엄청 많아서 고추냉이 깨끗해 음.. 뭔가 다른 게 더 맛있어요 되게 잘 어울렸어요 음.. 한 번 먹어볼게요 너무 잘 어울린게 정말 잘 어울린게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잘 어울린거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단무지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마리도 빠르게 바삭해요 미쳤지 않나요? 미끄러워서 먹기엔 양념에 먹을래요 만족해 그리고 달콤한 소스는 감자 안팔나 앙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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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덜또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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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아무것도 안 무엇일지 소스와 소스는 더 맛있지만 다른 증거는 아무거나 치킨은 비율이 없을 것 같네요 고마운 날이 좋은데 기준이 좀 더 고소했어요 너무 잘게 잘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먹을 수 있나요? 일단 소스는 같이 보았지만 조금 더 마치고 이제 먹어야 하는데 왜 저렇게 먹으면 뭐지? 지금 한 번 더 먹으면, 너무 잘 먹으니 정말 맛있어요 고소하고, 모두 한 번 더 먹으면, 약간 더 먹으면 더 먹어야겠죠? 너무 잘 먹으니 너무 먹으니, 젤을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좀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는데 JSR 근데 딱 좋네요